수수 언니가 직접 만든 수수다육언니님이 공장에서 직접 만든 바지입니다 보시면 고양이와 개냥이들이 나와요 바지가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귀 안좋은데 이렇게 앉아도 무릎이 안아파요 보통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릎이 전혀 안아파서 나도 모르게 잘 꿀앉아요 전에는 이렇게 조그리 앉는거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거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편합니다 사이즈도 많고 어때요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제가 지금 딱 이 시기에 제일 좋은거 같아요 이거 입고 하나로마트도 갑니다 다이서도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쁘죠 다이서도 갑니다 다이서도 갑니다